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이게 사갔더라구요? 네 저거는 못써요. 안쓰는게, 안쓸거면 차라리 죽이는게 낫죠 근데 안사갔더면 인터넷 찾아보니까 저렇게 하면 인시험편으로 하고 봄 되면 공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저거 조우니까 이게 서가지고 안으로 살짝 찌그러지더라구요 내거하니 그러니 뭐 방법이 있네 날씨 추운데 보네 둘러야 되겠죠 저번주에도 한번 전화드렸잖아요 예예예 그때도 폭설때문에 살꺼하다가 다음주에 하자고 말았는데 전 이게 물이 얼면 물이 여기 안될 줄 알았거든요 어디요? 근데 압력이 깨더라구요 얼은걸 아 저 위에요? 네 전 얼면은 그게 얼어가지고 다음주까지는 쓸 수 있겠구나 했는데 아 음 네 이게 이제 요즘에 신용 나온 구석이라서요 스텐이라 구식도 안되고 앤매가 잘 버트니까 부속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저렴한 거 쓰면 워낙 옷가 터질 것 같아서 하는 것 처럼 제 스튜디오 툭 틀어보세요 네, 틀어요 제 스튜디오 툭 틀어보세요 네, 네 제 스튜디오 툭 틀어보세요 제 스튜디오 툭 틀어보세요 제 스튜디오 툭 틀어보세요 제 스튜디오 툭 틀어보세요 감사합니다.